똑같은 하루가 다시 지나가는 하루 끝에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으로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는지도 모르는지 다시 잠들고 다시 일어나 다시 살겠지 또다시 지치고 또다시 힘들고 또다시 억지로 억지로 웃겠지 보세요 주님 나를 봐주세요 안아주세요 주님 나를 안으세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이지만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다 함께하세요 사랑해 주님 사용해 주세요 능력의 주님 감당해 하세요 선하신 주님과 함께해 주세요 보세요 주님 보세요 주님 우릴 봐주세요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주님 우릴 안으세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우리지만 주님이 우릴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다 함께하세요 사랑해 주님 사용해 주세요 사랑해 주님 사용해 주세요 능력의 주님 감당해 하세요 능력의 주님 감당해 하세요 선하신 주님 함께해 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격렬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라는 곡입니다 기도라는 곡인데요 느끼셨겠지만 우리 세연 자매님은 눈이 조금 불편한 님이 조금 불편한 이 땅이 감당해보셨으면